시작이야, 지금부터. 파이팅. 내리세요, 내리세요. 내리세요. 오빠, 머리. 머리를. 여기라고? 녹음실? 일단 전체적인 느낌이 여기. 그런데 이런 데 녹음실 많긴 해. 이런 것도 다 붙여놓고 하시잖아요. 그렇지. 이런 것도 다 만들어버리니까. 아, 이거 붙여놓은 것 같은데? 갑자기 붙였잖아, 이거. 그렇지 않아? 이걸로 붙여놓은 거 너무. 너무 티나게 붙이는 사람, 그렇지? 너무 티나는데, 이거. 너무 티나게 붙인 게 트리길 수 있어. 아, 티나게 붙인 것도 트리길 수 있어? 맞아요. 가짜인 척도 하더라고, 맞아. 일단 가볼까요? 뭐야, 뭐야? 여기 누구만 해? 여기가 뭐라고 그랬지? 버클리 음대 작곡가의. 음대 출신. 네. 네. 야, 근데 여기. 오, 이거는. 여기는 뭐 한 게 없잖아. 이거는 여기 진짜야. 내가 스튜디오를 많이 가면 이건 진짜야. 아, 근데 스튜디오는 그냥 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여기는 사람만 오면 되니까.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살펴볼 게 없는 게. 네, 운영하고 있는데. 이건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라. 맞아요. 사실은 뭐 수면 음악과 관련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. 싫어하는 거가 있어. 우리 피아노 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근데 이런 거 쳐 놓으면 버클리 나왔는지 알지. 위즈 피아노 질 줄 알아? 그럼요. 오, 스튜디오한테 생활감이 있네. 그거 뭐야? 노래까지 불러봐. 다다다다다. 무효과는 또 가만히 있지 않지? 그렇지, 그렇지. 뭔데? 확실히. 나라가 확실히 더 예쁘구나, 미주 보다. 예쁘구나, 미주 보다. 방금 입꼬리가. 최악이에요, 여기서. 이렇게 그런 확대는. 조리 있으니까 비교가 확 된다. 왜 최악이에요? 미주 씨 사랑해, 진짜. 조리 있으니까 비교가 확 돼. 어쩌라고요? 어쩌라고요? 좋다, 좋아. 리액션 좋았다. 미주 역시. 야, 놀리는 맛이 있네, 미주가. 최고지? 놀리는 맛이. 그래서 오빠와 언니들이 좋아해, 미주를. 놀리는 맛이 있어, 놀리는 맛이. 오, 잘 친다. 왜 나라는 거야, 잘 친다. 잘 친다. 네, 좀 쳐요. 아들, 아들 그거 좀 발라드. 아들레미. 아들레미를... 죄송한데. 아들리너를 위한 발라드. 아들레미를 위한! 아들레미를 위한. 아들레미는. 아들레미는... 아들레미는.. 아들레미는. 너 할 줄 알아? 아들 내 그거. 너 할 줄 알아? 아들 내. 아이, 파이팅. 오, 하할 줄 아네? 어, 미술이. 오, 하할 줄 아네? 어, 미술이. 야, 이거 경양식 가면 옛날에. 경양식 가면 이거 딱. 뭐 할래? 돈까스 먹을래? 밥으로 할래? 빵으로 할래? 앉으시죠, 앉으시죠. 오늘 병아리처럼 입으셨네. 형, 오늘 옷 잘 입었네. 잘 입었어, 진짜? 병아리 같지? 병아리! 응.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. 너무 웃겨, 이게. 미주랑 싸워요, 이거. 미주가 되게 소민이보다도 더 놀리는 맛이 있네.